민성이가 보카 1회 1이죠? 네 왜 테스트 안 쳤어요? 아 테스트 쳐야 돼 예 당연하죠 다른 것도 테스트 하세요 Ok 소리? 컵 컵 쓰기? C U P 에이 그래서 둘 셋 하나 하나씩 크 크 유 유 어 그 다음 이거는 푸 푸 크 큐비 구 나 이거 갑자기 아까 컵 이라든지 큐비야 으 어 에이 그래서 합쳐서 컵 컵 유아가 아닌 3가유 소리 유우 어 유우 어 중에서 뭐 되고 있어 어 어 그래 뭘 그렇게 눈치져봐 니가 어 라고 해놓고 됐습니까? 컵 다 합쳐서 컵 됐습니까? 네 컵 에로 쓰기 A R R O 와우 너 혹시 이거 외울 때 A, R, R, O, W 이렇게 외운건 아니겠지 에 너 진짜? 네 그래서 하나씩 여기서 나는 소리 에 에 로 아 얘가 R, R이 로 소리래요? 그래 그래 여기서 O, W는 오 오 소리날 것 같은데 오 소리날 것 같아 네 오, W가 둘이 합쳐서 오 소리내는거야? 내가 언제 R이 로 소리를 낸다고 가르쳐준 적 한번도 없는데 어 R이 무슨 소리나는지 나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뭐라고 소리내는데 R R R R R R O는 O는 O O W는 항상 O 그래서 합쳐서 Ar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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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하면 Arrow Arrow 에이 그래서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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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enroll 에이 O O가 가진 내가 이 소리 O O O O O O O 우우 오우 후우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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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돌이지러워 앞장 밟았다니까? 네 네 네 동생 있어? 네 동생이 네 방에다가 앞장을 밀부러 뿌려놨다니까? 오우 앞장 밟았어 오우오 아아악 어 에 에? 네 중에서 뭐? 앞장 있었어 오우 더블윤 항상 오우우 오우 그래서 요렇게 소리는 뭐야? 로우 로우 됐습니까? 조심해야될 거 R이 두 개 있다는 거 됐습니까? 오케이 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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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다음 친구 칼 칼 C-A-R 오케이 그래서 둘, 넷, 하나 하나씩 크 크 칼이니까 어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게 콜야, 콜? 칼 칼 칼 칼가 아니고 칼잖아 아 에이가 아 소리 낼 수 있어, 없어 에이 에이가 아 소리 낼 수 있어 그래 에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리 뭔데 에이 에이 아, 어 두 번째 대표 소리네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대표 소리 1번 에이 대표 소리 2번 아 힘 빠졌어 어 에이 에이 그래 안 그래 그러네 그러네요 네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에서 에이가 내가 그 동안 에이가 무슨 소리 냈는지 봐줄 수 없으니까 아, 여기서 칼에서 에이는 알았구나 이거 눈치채야지 이제 칼 오케이, 여기서 침대 벨 쓰리 비, 이, 이, 이 오케이,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, 하나씩 벨 벨 이, 에, 어 아니, 이 아이, 벨, 벨 비드야? 내가 다 합쳐서 벨 소리 나려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겠냐 에 이는 네 합쳐서 벨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, 에, 어 이, 에, 어 끝에 왔어 아니야 끝에 있는 거야, 아니야 끝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야죠 네 대표 소리 내고 있네요 네 벨 벨 계속해서 백 백 B A G 오케이, 그래서 하나, 넷, 둘 하나씩 벨 벨 에 에 그 그 그 오케이, 그래서 A는 많이 했고 G가 가진 누가의 소리 그 직 직 같은 G라고 그랬지 둘 중에 뭐 그 그래서 다 합쳐서 백 bad bad ok 소리 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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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p cap c a p ok 하나씩 b k k e p p 합쳐서 c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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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d b i r d ok 그래서 하나 셋 하나 하나씩 v v o r d d d 합쳐서 bar d i 가진 새가의 소리 i e o 그렇지 중에서 i r o 힘 빠졌어 bird 새가 힘이 빠졌나 봐 bird ok 소리 alligator ok 쓰기 a l l i 여기까지 무슨 소리 a l e l e 그 다음 g i g i t o r alligat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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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igator라면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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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? 너 그동안 A-L-L-I-G-A-T-O-R 이렇게 공부했지? 스펠링 외울 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계속해서?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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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le A-P-P-L-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F F F니까 F 그 다음에 L이 내는 소리는 R-I-L-U 그래서 합쳐서 F F-U F-U 하면 되네 F-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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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F-E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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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-E-R-E F-E-R F-E-R F-E-R-E F-E-L-E F-E-R-E F-E R-inh 이에는 둘이 붙어 다니는 일이 되요 매구 많아요 그리고 이에이가 붙어있으면 몇 가지 소리 이에이는 몇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이에이는 이 또는 에 이에이는 뭐 이에 이에이는 뭐 이에 이에나 에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소리가 이런 소리 나니까 베어 베 베 얼 알겠습니까 베어 오케이 쓰기 시험 친구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아 어디갔어 아 이거 보자 애플 캠 캠 캠 그래서 쓰기 시험에서 두 개 틀렸으니까 열두 개 중에서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두세요 오케이